중광 9년 정사년인 서기 1917년 백포서일 종사께서 사교이시던 시절에 홍암 대종사께서 지으신 신리대전의 용어 및 뜻풀이를 하셨습니다. 신리대전의 원문에 대한 우리말은 생략하고 바로 주석책 용어 및 뜻풀이를 우리말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제 1장. 하늘님 자리. 환의 본음은 한이요. 빈의 본음은 인이다. 연말에 한울을 이르되 하니라하니 굿 큰 하나의 뜻이며 합하여 말하면 한임은 한울 아버님이요. 한움은 한울 스승님이요. 한검은 한울 임금님이라. 만들고 돌리고 진화시키고 기르는 것을 조하라하고 도를 세우고 교훈을 들이오는 것을 교하라하고 나라를 세우고 정사를 베푸는 것을 치와라하니 요약해 말하면 한임은 아버님 자리요. 한움은 스승의 자리요. 한검은 임금의 자리니라. 하늘님이 온갖 조화의 인자가 되시사 천지개벽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셨으며 임금 자리에 계신 이로 누가 이보다 우일 것이며 또 완유의 조종이 되시사 근본 것이 생기기도 전에 계셨으니 아버지 자리에 계신 이로 누가 이보다 비루실 것이며 또 몸간 위치의 근원이 되시사 원시인이 개화되기도 전에 계셨으니 스승 자리에 계신 이로 누가 이보다 먼저일 것이랴. 하늘로서 말하면 구름 천둥 모든 신령들이 다 그 아래요. 물건으로서 말하면 동물 식물 온갖 종류가 다 그의 기르심이요. 사람으로서 말하면 황인족 백인족의 모든 조상들이 다 그 후손이라. 이로써 보면 그 위에 더 없는 위가 이 위며 그보다 더 비롯 없는 비롯이 이 비롯이며 그보다 더 먼저 없는 먼저가 이 먼저이니라. 따로따로 말하면 세자리가 되고 통합하여 말하면 한자리가 되나니 하나는 주체를 가지고 말하미요. 셋은 쓰임을 가지고 말하미니라. 하나라 함은 통합하여 말하미요. 셋이라 함은 따로따로 나누어 말하미라. 그러므로 세검이 저마다 따로따로 그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체는 하나였으임은 셋이니라. 한 사람의 몸에 비유해도 또한 이 이치가 있으니 남의 아버지로서는 바로 조화의 자리요. 남의 스승으로서는 바로 교화의 자리요. 남의 윗사람으로서는 바로 치화의 자리인데. 다만 사람은 비롯이 있지만은 한월님은 위가 없을 따름이니라. 제2장 한월님도 보아도 그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어른어른하여 계시는 듯함으로 모습 없이 모습한다 함이요. 들어도 그 목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은 도란도란 타이르시는 듯함으로 말씀 없이 말씀한다 함이요. 살펴도 그 움직임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글부글 마련하는 듯함으로 함이 없이 하신다 함이니라. 한월님 또의 변화를 말함인데 모습하시어 조화의 자취가 나타나니 그러므로 이를 힘입어 나는 것이요. 말씀하시어 교화의 깃들이 보이니 그러므로 이를 힘입어 교화되는 것이며 함이 계시어 치화의 공적이 베풀어지니 그러므로 이를 힘입어 이루는 것이니라. 저 크고 작고 밝고 어두운 별들도 그 도를 얻어 총총히 허공에 섞여 널렸고 꿈틀거리고 뿌리를 심는 동식물들은 그 도를 얻어 오글부글 땅 위에 번성해지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 도를 얻어 눈부시게 만물 가운데 영특하게 빼어나니 이것은 한월님도의 크심을 극히 찬양함이니라. 제 3장 한월사람 한배검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사 하늘을 열고 세상에 내려오신 일을 말합니다. 나타나시어 오로로 배웠기에 높고 엄숙하시니 백성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행하시어 어진 말씀이 널리 퍼지니 백성들이 감히 믿지 않을 수 없고 움직이시어 은혜와 위험이 한껏 미치오니 백성들이 감히 정성스레 받들지 않을 수 없는 이라. 5종족은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 홍인족 남인족들이오 5가지 가르침은 한울 하늘님 한울집 3개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오 5가지 일은 곡식 명령 질병 헌벌 선악에 대한 정산이라. 높다는 것은 한울자리요. 어버이란 것은 천륜이오. 도란 것은 한울의 덕이니라. 한울자리로서 말하면 도표를 세우신 할아버지시니 안팎의 모든 나라가 오로로 받들지 않을 수 없고 천윤으로서 말하면 세상 사람을 내신 할아버지시니 남북의 모든 종족들이 높이 모시지 않을 수 없고 한울의 덕으로서 말하면 온갖 종교를 여신 할아버지시니 옛날이나 오늘의 모든 성철들이 봉받아 빛내지 않을 수 없는 이라. 한울에 계셔서는 한얼님이오. 인간에 계셔서는 한배검이시라. 한얼님으로서는 한님 한웅 한검 세자리시요. 한배검으로서는 아버님 스승님 임금님 세자리시니 두가지 뜻이 없는 이라. 제사장 한얼림교와 큰 것은 한울이오. 검은 한얼림이니 대종은 곧 한얼림교리란 뜻이오. 셋과 하나는 그의 썰을 아래에 보이노라. 하나에서 열, 열에서 백, 백에서 만이 되는 것은 하나가 쌓여서 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가 주체가 되는 것이오. 셋에서 아홉, 아홉에서 스물일곱, 스물일곱에서 여든 하나가 되는 것은 셋의 변화로 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셋은 쓰임이 되느냐. 셈의 변화가 둘이나 셋이 다 그렇거늘 오직 셋으로서 쓰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둘이란 것은 다음이 있으되 셋은 다음이 없느니라. 무르셈법의 하나로서 나누는 것은 그 분수의 변함이 없고 둘로서 나누는 것은 남음이 없고 셋으로서 나누는 것은 돌고 돌아 끝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천지의 이치는 하나로서 원칙이 되고 셋으로서 변함이 되나니 대개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세 가지에 하나만 모자라도 하늘님의 공적이 이루지 못할 것이며 통따라고 알고 보존함의 세 가지에 하나만 모자라도 밝은 이의 공적이 다 맞히지 못할지니 그러므로 둘을 쓰지 않고 셋을 쓰미니라. 셋에 나아간다. 함은 가다를 돌이키는 공부요. 하나에서 나아간다. 함은 참함으로 돌아가는 공부니. 가다를 돌이킴은 그 쓰임을 보이는 것이요. 참함으로 돌아감은 그 주체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와세계의 만만색